거구가 저게 있어 이제 보러 가자 난 안 무서운데 가보자 거구! 이거 하나야 아 넘어가 울산에 넘어가지 않고 울산을 누르지 마세요 눈물이 졸라지 않도록 가봐! 이거 하나야 근데 이걸 안 먹어서 어떻게 여기 위에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야 내가 안 움직이냐고 아 왜 안 움직이냐고? 지금 허름색 놀이 하는 거야 허름 하고 있어 새소리가 땡이로 돼야지 울릴 수 있어 땡! 지금 땡! 오빠 지금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거래 지금 아까 많이 운동을 해서 지금은 쉬고 운동 중이라서 안 움직이고 있어 응 딴 데 가볼까? 딴 데 가볼까? 아 나 뭐야 브라키오 사우러스가 여기 있다네 아 저거 키우는 사람도 있어 아이고 아 와 와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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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 아 안 먹는 거야? 안 먹는 거야. 근데 진짜 귀여워. 저기 뒤에 이렇게 움직이잖아. 기다리라.